박창근 개인 통장으로 세뱃돈을 직접 이체. 이찬헌은 박창근을 형제처럼 생각한다. 끝까지 함께하자. 약속을 지켜주세요. 박창근은 국민 가수에서 왕관을 쓴 뒤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박창근이 그간 쌓아온 내공을 바탕으로 3개월간 이어진 도전에 당당히 맞섰고 최종 우승까지 차지하는 영광을 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무명 가수의 서름을 떨치고 어렷한 국민 가수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박창근은 자신이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창근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박창근은 자신의 무대에 도움을 준 국민 가수 프로그램 마스터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찬헌은 6회 이후 하차했지만 결승전까지 연습을 도왔습니다. 이찬헌은 콩쿠르 출신이기도 해서 누구보다 참가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찬헌은 참가자들이 편안하게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앞장서서 그들을 만나고 도와줍니다. 이찬헌은 참가자들을 자신의 친척으로 여깁니다. 박창근은 결승전 전날 이찬헌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힘든 점은 없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찬헌은 국민 가수 촬영장으로 이동해 출연자들의 리허설을 지켜보고 각 공연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찬헌은 박창근을 형으로 생각하고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찬헌도 박창근을 비롯한 친지들에게 다가오는 설을 맞아 이른 인사와 선물을 보냈습니다. 박창근은 이찬헌에게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창근도 신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이찬헌도 이번 곡의 프로듀싱을 도왔습니다. 이찬헌은 박창근에게 끝까지 같이 걷자고 그 약속을 지킨다 고 말했습니다. 이찬헌은 항상 동료들을 돕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팬들은 매우 행복합니다. 이찬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준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헌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 이찬헌 팬들과 구독 부탁드립니다.